불폐론은 없어요. 불폐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불폐에 있는 자산 저를 제발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2025년에 집을 살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기가 앞당겨올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한 10개를 정해보세요. 10개를 정한 다음에 그 10개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사십시오. 매수 시기를 볼 때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회복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 2024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항상 틀리잖아요. 그런 참여에서 시장 변화를 계속 주시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속 보시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2025년에 집을 살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기가 앞당겨올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역은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 마련할 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한 10개를 정해보세요. 10개를 정한 다음에 그 10개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 지역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지역은.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아파트도 정하시고 그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 주의를 계속 따라가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산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끌에서 집 산 분들은 일단 무리하게 집을 팔려고 해도 지금 거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가격을 크게 낮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주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주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못 버티거든요. 근데 거주하면 실제로 매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해 드리자면 영끌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거주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완전히 거주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서울에 사시는데 저기 지방에 집을 하나 투자 목적으로 사놨다. 그럼 거주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거주가 안 되는 집은 저는 매각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회복했을 때 한번 매각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좋습니다. 어느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동 구 얘기하는 것보다 명확한 가격의 기준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피해야 되냐면요. 덜 빠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아할 땐 덜 빠진 아파트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산가격은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겁니다. 덜 빠진 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주식하고 반대죠. 주식은 덜 빠진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빠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거다. 그래서 덜 빠진 건 피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빠진 지역에 가장 만져 올라요. 지금 여러분들 1분기에 보신 거예요. 1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입니까? 송파구예요, 서울에서. 왜냐하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오랫동안 얘기해도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빠지면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걸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분, 왜냐하면 항상 빠질 때는 어떤 전문가들과 말씀과 그리고 기사가 나오냐면 이렇게 빠지는 데도 덜 빠진 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관심 안 가셔도 돼요. 저희는 그런데 안 살 겁니다. 많이 빠진 거. 그런 관점에서 범위를 좁히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빠지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20억 아파트 짜리가 15억으로 빠졌다니까요. 어떻게 안 빠집니까? 부동산 가격 불폐, 강남 불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 의견은 이제는 접으셔야 돼요. 물론 50년 동안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 없죠. 그런데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빠졌을 때 사면 좋잖아요. 높은 가격에 사서 5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인들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든지 사실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폐료는 없어요. 불폐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불폐에 있는 자산 저를 제발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거기에 몰빵 투자를 한 번 하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집값 오른다고 해서 2021년과 2020년도에 영끌해서 집 산 분들은 이 불폐론을 믿고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리가 계속 낮은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자 비용 많고 사실 일부 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부동산 불폐는 역사도 없었고 전 세계 어느 지역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맹신하지 마시고 투자에서 중요하고 내 집 안에서 중요한 건 변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르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희망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젊은 청년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르고 변동되니까 누군가 또 사는 사람이 나타나고 시장이 또 활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불폐를 믿지도 마시고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불폐에 대해서 맹신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제가 얘기하면 너는 폭락론자다 가격 하락하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렇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과거에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사자고 했고요.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집을 사지 말자고 한 것뿐이어서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 저는 변화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떨어질 거고요. 떨어지면 다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좋은 기회가 사실은 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나 아니면 위험 뭐 이런 요소들을 위험하다 조심해야지 피해 있어야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위기를 위험만 보시지 마시고 기회도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뻔한 말인데 너무 뻔한 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간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뻔한 말을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시고 한 번 더 중요한 원칙이 뭔지 그래서 변화를 인정하시고 위기를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도 같이 보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전 오고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한 말씀 드리면 부동산이 주식처럼 가장 다른 점은 갑자기 떨었다 갑자기 오르고 막 이런 자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 크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난해 2025년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한 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좀 추세적으로 변화가 이어지기에는 좀 감내할 만한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성 Alex remo품은 감사합니다.